아무래도 그 준영씨가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침대에서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 침대는 나중에 둘이 잘 때 누울래요 에? 그래 데려다 줄게요 타요 오늘 날 태평시 집에서 재워줘요 네? 안 돼요? 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옆에 있어 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방에 침대가 있긴 한데 내 방에서 잘래요? 아니에요 난 저기 소파에서 자면 돼요 아이 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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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옷 필요하죠? 옷 옷 편한 옷 네 네 편한 옷 잠시만요 어디 나나 여기 표준 없잖아 아윽 뭐지 아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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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갈아입으로 문 앞에다가 놨어요. 갈아입고 나와요. 네, 고마워요. 잘 어울리네요. 그래요? 네. 아무래도 준영 씨가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침대에서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거기 침대는 나중에 둘이 잘 때 누울래요. 에? 그러니까 얼른 자요. 만변하기 전에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아멘